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좀 끝나고 예비 고3들의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과학탐구 영역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 거야 아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면서 우왕차왕 하고 있을 우리 예비 고3 풍만이들은 꼭 집중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전과 달라진 교육과정에서의 지구과학원의 내용과 그리고 지구과학원의 장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원을 준비하는 요령을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장풍이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왜 장풍이는 지구과학을 강의하고 우리 풍만이들은 지구과학으로 수능을 봐야 하는가? 자 지구과학은 현재 과학 영역 선택 과목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선택하고 수능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1월 14일에 실시한 수능에서도 과학원 영역 전체 응시자 중 약 70%가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응시를 했었습니다 자 또한 연도별을 보면 연도별 응시자 수의 변화를 봅니다 지구과학원의 선택자 수가 점점 늘고 있고 대학 입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리 지구과학을 많이 선택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지구과학은요 지구와 우주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즉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과목이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 또한 중등부터 고등까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다뤄봤던 내용이 많아서 조금은 쉽게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은 친숙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좀 타 과목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낫다라는 장점이 있지요 이만큼 지구과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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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과학을 우리 부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라도 한 번이라도 접해본 풍만이들은 느끼겠지만 이렇잖아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해야 되나 성적이 오른다? 그럼 얼마나 좋니? 정말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솔직하다는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지구과학에서는 더더욱 정말 어려운 단원의 내용이 조금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조금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 번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과학원의 단원의 내용을 좀 더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개정 지구과학원에 대한 장점, 특징을 살펴보면 지구과학의 전체적인 단원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이들아 지구과학은 기존 4개의 대단원에서 3개의 대단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더 자세히 얘기하면 6개의 중단원 그리고 25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25개의 개념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존 지구과학과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개정된 지구과학원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이 단순 암기의 내용이 배제되었다는 것 특히 이 아름다운 한반도 외울 게 정말 많았었지요 이 암기 비중이 확실하게 줄었다는 것과 두 번째 천체 관측이 삭제되었다는 것 즉 전 교육과정에서 킬러 문항으로 꼽히던 주제가 바로 천체 관측이었는데 그 천체 관측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지투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0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를 혹시 풍반이들이 봤다면 그 20번 문제의 오답률이 약 82%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 관측 문제였죠 사라졌습니다 이동했어요 정말 다행이고요 단원이 4개의 단원에서 3개의 단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천재 교과서를 보시면 기존의 2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로 두께도 얇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교육과정에 지투 내용이 많이 내려왔지만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좀 난이도 조절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학습 부담이 좀 줄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5개정 지구과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과학은 무엇을 배우는지 좀 더 단원별로 우리가 단원별로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단원별로 우리가 키워드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을 배우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지구과학은 크게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단원에서는요 대륙의 이동과 해양 확장의 증거를 통해 판구조론의 정리 과정 그리고 고지자기 연구를 통한 대륙 이동의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또한 퇴적 구조와 그리고 환경, 상대 연령과 그리고 절대 연령 등을 통해서 지구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우게 되죠 자세히 보시면 이 내용들은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판의 경계, 대륙분포의 변화 그리고 암석의 분류 어떻게 암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친숙한 느낌이 들지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2단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와 해양의 변화 등은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선은 기단과 천선 그리고 온대, 저기압, 태풍 그리고 매년 수능에 빠짐없이 나왔던 기후변화 그리고 엘리뉴, 라니냐리도 이 엘리뉴와 라니다 등을 배우는데 우리가 2단원 또한 중등과 통합과학에서도 또 이미 익숙하게 배웠던 내용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친숙하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원 3단원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이 별에 대한 물리적 특성, 예를 들어서 별에 대한 광도, 별의 크기, 별의 질량, 별의 온도 등 이런 물리적 특성을 배우게 되고 이 공구개정, 공구교육과정에서의 외계행성 탐사 및 생명 가능지대 내용이 좀 이어지면서 우주와 은하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와 은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되죠 자 은하의 종류 그리고 우주론으로 우주의 시작과 미래 그리고 우주의 진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 파트는 깊이 있는 심화적인 내용보다는 사실 헷갈린 개념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3단원에서 분명히 변별력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선배들에게 자주 들었을 내용 또는 이 N수생 친구들 중 많이 힘들었을 킬러 문항이 그 가장 많은 단원이 바로 천구와 자표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구와 자표계, 적도자표계, 지평자표계 그리고 행성의 관측 이러한 내용은 지투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지원을 공부할 때 천체에 대한 부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또한 지역적인 문제로 우리 선배들이 고생했던 이 아름다운 한반도 외워야 될 것이 엄청 많았습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에 대한 지형들을 다 외웠어야 되거든 이것도 지투로 이동을 하면서 단순 암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므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개정 전보다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즉 우리 풍만이들이 절대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양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구과학이 사실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 헷갈린 개념 때문이에요 별의 물리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도, 온도, 반지름, 크기 그 헷갈린 개념들은 바로 특히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비교 설명하면서 우리 풍만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한 이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얘들아 이러한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헷갈린다 이 부분을 잘 잡으면 1등급은 정말 무난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화산암과 심성암, 느낌오지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절대연령과 상대연령 온대적이야, 별대적이야 북방구, 남방구 엘리뇨, 라니냐 용순과 침강 이렇게 상반된 개념, 비슷한 개념들이 헷갈린 개념들을 우리 풍만이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런 확실한 개념 이해를 해준다면 헷갈림 없이 지구과학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구과학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수능 인생에서 이 지구과학을 유리한 조건으로 끄집어 가져갈 수 있느냐 그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원 학습법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핵심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이 줄어든 만큼 통합적 사고력 및 응용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선은 지구과학 전 범위의 주제를 엮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이 교육계정의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2번 지구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자료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즉 그냥 지구과학이라고 해서 단순히 외우기만 할 것이 아닌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자료에 적용해야 하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이지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모든 공부의 기본은 바로 용어 정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구과학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와 응용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음향측시법이 뭐야? 편각과 복각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그리고 광도가 뭐니? 분광형, 색지수, 뭐야?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응용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낼 거냐 이 말이지요 이러한 용어 정리를 필수적으로 반복적으로 잊을 만하면 또 보고 길게 계획을 세워서 그냥 두 달 동안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지만 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료 해석의 기본 개념 이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얘기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이해가 되었다 사실 얘들아 내가 이해가 되었다면 누군가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곧 자기 스스로 이해가 된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기본 개념에서 파생된 여러 자료들을 사고하고 유추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갖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가 지존력 보면 필살기 있죠? 그 필살기로 직접 써보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굳은살 백지 노트도 장풍이가 필살기에 넣어놨습니다 즉 아는 만큼 써보자 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만큼 설명이 가능하고 또한 내가 아는 만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그리고 이해하는 범위를 좀 더 넓고 깊게 확장을 시켜보자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봐 엘리뉴가 일어났어요 엘리뉴는 무역풍이 약화될 때 그러면 엘리뉴가 왜 일어났으며 엘리뉴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동태평양이나 서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어떻게 기압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에 따라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되는 내용을 자신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마니 우리는 이것을 응용해야 된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닐까? 이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 꾸준히만 하면 됩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그냥 꾸준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구과학은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솔직한 과목이라 장풍이는 자신합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인 바로 그 수능 그 수능에서 지구과학이 정말 힘이 되는 과목이 될 거라 장풍이는 굳게 믿고 장풍이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풍만이들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정말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적 있잖아 오답률이 높은 기추문제를 푸다가 다른 친구들이 어떤 보기를 선택했나 봤더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정말 쉬운 보기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능 당일날 정말 긴장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접하니까 멘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멘붕이 되니까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아주 쉬운 개념도 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능은 그냥 개념만 잘 이해하고 용어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 관리, 시간 관리, 컨디션 관리 같은 훈련이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능은 정말 절박해야 되고 정말 간절해야 티가 날까 말까 한 시험이죠 자, 여러분, 선택과목에서 과목을 고를 때 최고의 선택과목을 찾는 건 무리입니다 왜? 모두 다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그 선택한 것을 최고의 과목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매애들 이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위치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이제는 목표를 정해서 앞으로만 가면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매애들 선택과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빨리 빨리 정해서 우리 그 과목만 앞으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절대로 제발 좀 모의고사 보면서 애들아 여기와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자꾸 과목 같은 거 바꾸지 말고 우리 구매애들이 지구과학을 믿고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그 지구과학이 우리 구매애들의 수능 인생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애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 지구과학의 1등급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 자세상 이쪽side 감사합니다 whatever 여러분 ja